자 오늘은 우리 파이썬으로 슈팅게임 만들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슈팅게임이 뭔지부터 우리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파이썬 설치 그리고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설치 그리고 슈팅게임 만들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슈팅게임이 뭔지 살펴볼텐데요 자 슈팅게임은 슈팅게임 STG라는 약칭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 슈팅게임은 적의 공격을 피하고 무기를 쏘는 그런 게임 전체 총칭을 의미합니다 근데 게임이 좀 간단한 형태라서 뭐 구조나 조작이나 이런 좀 간단한 게임 그래서 이런 슈팅게임이 초창기 게임 역사에 아주 주를 이루었던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요 뭐 게임 물리엔진이나 뭐 이런 중력과 같은 이런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그런 또 게임을 만드는 그 입문용으로 이 슈팅게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파이썬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홈페이지 사이트를 띄워서요 자 사이트에서 파이썬.org 사이트 들어가세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뭐 윈도우 유저이면 윈도우를 누르고 자 윈도우에서 뭐 64비트면 이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뭐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면 돼요 저는 제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설치할 때 이런 설치 화면 다운로드 한 다음에 누르면 이제 설치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체크 패스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톨러 를 누르시면 됩니다 패스에 체크 그리고 인스톨 자 그럼 파이썬 설치가 다 돼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파이게임이 뭐냐 파이게임은 그 SDL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구축된 뭐 게임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오픈소스 파이썬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요 그래서 지금 로고도 이렇게 파이게임 로고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귀엽게 깜찍하게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 뭐 다양한 또 파이게임의 피처들이 있구요 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작 실행하고 그 커맨드 창을 열어서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냥 커맨드 찾아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 부분에서 pip install pygame 이 명령을 통하면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화면처럼 설치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설치가 잘 됐냐 안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좀 실행해 볼게요 자 파이썬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 idl 이 이 그 gyi 로 된 쉘을 띄워줍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이 쉘에서 import 파이게임 이렇게 쳐주면 어 파이게임 1.9.4가 잘 설치되어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게임을 만들텐데 자 슈팅게임 만들기 자 어떤 게임이냐 바로 이런 게임입니다 자 게임이 어떠죠 재밌게 보이죠 게임이 자 이렇게 소리 들어와구요 이게 최종 완성된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의 컨셉은 지구를 지켜라 자 밑에 그림에 이제 지구가 있죠 이 지구를 지켜라 운석이 지구로부터 떨어지는데 아 노노노 운석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데 그 운석을 미사를 써서 없애는 게임입니다 자 게임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경화면 폭팔되는 그림 미사일 비행기 그 다음에 각종 소리들 폰트 그리고 우리는 운석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운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들 뭐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어 진행상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정리를 해서 어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수안랩.com에 들어가셔서 수안랩.com에 이제 특강 특강의 파이썬으로 슈팅 게임 만들기 이 부분이죠 저희가 하는게 이 게임 리소스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끝나면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줍니다 자 압축을 제가 풀어볼게요 자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있죠 이 모든 리소스들이 제가 압축품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필요한 여러 준비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화면을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실제적인 게임을 만드는 코딩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코딩을 할텐데요 파이썬 우리가 설치했던 파이썬에서 이 게임을 코딩하기 위한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, 뉴 파일,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열어줘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열었으니까요 이 파일에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텐데 먼저 저장을 좀 해야겠죠 경로상 우리가 아까 압축을 풀었던 저는 다운로드했는데 이 압축을 풀었던 파이수팅 폴더 안에 마찬가지로 파이수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럼 파이수팅.py 자 이 확장자로 이제 우리가 실제 게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, 파이게임,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로드하구요 그 다음에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게임은 타임 즉 시간과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 먼저 로드하구요 그 다음에 게임 처음 화면은 블랙으로 할게요 rgb가 000 그럼 블랙이죠 게임 화면 크기 이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크기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480에 64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init 게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 게임 초기화하는 부분 초기화,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로 게임패드와 클락을 가져가구요 파이게임,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이제 게임 패드를 구성하는데 이 패드는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set 즉 게임 전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크기 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이게임을 이제 해당하는 캡션 즉 뭐냐면 우리 게임의 이름이 파이 슈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을 이 부분에 우리 창의 제목으로 띄워주는 부분을 합니다 그 다음 클락 이거는 이제 타임 클락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런게임 부분 이거는 이제 실제 실행되는 게임이 실행될 수 있을 그런 함수죠 그 다음에 onGameFlag를 두고요 처음에 false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, 각종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일문을 돌린 다음에 이벤트, 근데 여러분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? 지금 게임 처음에 할 때, 게임 처음에 할 때는 다른 이벤트도 없고 게임을 종료시키는 그런 이벤트만 일단은 추가를 해 볼게요 자 파이게임 그리고 파이게임의 종료 파이게임을 이제 실제 끄고 시스템 끄는 부분 이게 뭐냐면 이벤트 타입으로 파이게임 퀵 관련된 즉 창을 닫거나 하면 파이게임 종료시키고 시스템 종료시키는 이런 식의 이벤트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게임 화면인데 게임 패드에 fill, 채워라 무슨 색으로? 블랙으로 검은색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파이게임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화면을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틱을 60으로 클락틱을 60으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초당 프레임 수를 60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게임 플레이가 초당 60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초기에 끝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함수 정의했고 이 두 개 함수를 실행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니게임 그 다음에 런게임 자 실행시켜줍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게임 화면 구성이 끝났습니다 F5로 눌러서 실제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게임 화면이 구성이 됐습니다 크기도 맞고요 검은색으로 칠해졌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벌써 많은 부분을 성공했고요 그 다음 배경 그림 넣기 자 배경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배경 그림은 제가 준비해놨죠 자 배경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객체를 그리는 그 draw object라는 함수를 하나 실행해 놓을게요 아 정의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놓고 게임 패드 이거 글로벌로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 블리트 이거는 비트 연산 관련돼서 이제 게임 화면을 그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xy 좌표로부터 그 위치로부터 이제 그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가져와야죠 background by game의 이미지에 로드해서 png 파일로 아까 정의, 우리가 정의해 놨던 것을 가져옵니다 자 로드했고 그리는 함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죠 그리는데 자 아까 블랙으로 색깔 지정했던거 이제 블랙 뺄게요 왜냐? 게임하면 블랙으로 안 칠해도 배경 화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draw object로 background 00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확인! 읍스! 자 보시면 background가 정의되지 않았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안 했죠 background 전역 변수를 안 불러왔습니다 자 정의를 다시 했고요 자 다시 한번 f5 오케이 자 그 우주 모양의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 이런 배경 화면이 이제 넣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직접 작업한 파일이에요 자 그리고 배경 그림 넣고 이제 배경 그림과 함께 우리 실제 전투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투기를 넣어줍니다 fighter 전역 변수 fighter 넣어주고요 자 fighter인데 fighter의 이미지를 또 로드를 해줍니다 자 좋아요 자 됐고 자 이미지 가져왔고 전역 변수 선언했는데 이제 전투기를 어느 위치에 할지 좀 초기화를 필요합니다 전투기 전체 크기를 좀 먼저 좀 가져올게요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져와서요 전투기의 실제적인 폭과 너비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가 게임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로 나타낼지 처음에 그래서 전투기의 초기 위치로 이렇게 xy 좌표로 잡아줬는데요 0.45 0.9 이게 뭐냐면 자 폭에서 0.45 위치 그리고 높이에서 0.9 위치 즉 밑에 부분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전투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화면에 그려줘야겠죠 자 그리는 건 배경 그린 다음에 이 부분에 draw object 자 xy 좌표 아까 우리가 초기에 좌표값 넣어줬으니까 초기 위치로 실행 자 보면은 이 위치 중앙쯤에 중앙쯤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비행기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전투기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자 움직이는 부분 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에 이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보드 이벤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타입 근데 이제 파이게임에 키 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키 다운 키가 눌리면 이제 이 이벤트로 들어옵니다 근데 키가 무슨 키가 눌렀느냐 또 한번 체크해 줘야겠죠 이 부분으로 이벤트 키 파이게임에 k left 자 그래서 fight x를 자 이건 뭐냐 left 키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이죠 왼쪽으로 다섯 칸 5로 5-를 해 줘서 왼쪽으로 움직여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왼쪽 말고 뭐가 있죠 자 오른쪽 이거는 키의 right 자 이거는 fighter x x좌표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죠 자 left right 키눌렀을 때 부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키를 떼잖아요 키를 떼는 부분 그 키 다운은 키가 눌렸을 때고 키를 떼면 키 up입니다 키 up 이벤트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? 비행기가 멈춰야겠죠 자 그래서 k left 키레프트랑 이벤트 키가 키에 right 자 두개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? 비행기 현재 좌표를 0으로 즉 떼면은 정지예요 떼면 정지 자 이렇게 비행기 키보드 조작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위치가 키보드 조작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 위치 바뀐 것을 재조정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제 x 위치에다가 fighter x라는 즉 키보드로부터 바뀐 변경된 위치를 x좌표 위치로 반영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경우 이게 무슨 의미죠? 게임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그러면 게임 바깥으로 비행기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?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음수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즉 게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최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? else if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게임 화면에 끝까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오른쪽으로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비행기 전체 위드 값에 패드에서 위드 값을 뺀 나머지 만큼을 x 위치로 즉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가게 막아줍니다 자 됐어요 그럼 전투기가 움직이는 부분 F5 자 전투기 어떻게 되죠? 움직입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왼쪽으로 안 가죠? 아무리 눌러도 안 가고요 오른쪽으로도 안 갑니다 최대 위치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해야겠죠? 비행기가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하기 위해서 미사일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미사일 그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로 미사일 걸어줍니다 걸어줍니다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무기자표 리스트 이쯤 할게요 자 미사일 xy 이건 리스트 형태로 미사일 하나만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?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 위치를 가지고 올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! 자 미사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발사해야 하죠 발사하는데 무슨 키로? 보통 미사일이 무슨 키로 발사하냐면 스페이스를 많이 넣습니다 자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 발사하면요 미사일 현재 위치를요 어! 이건 뭐냐면 자 잘 보자 미사일 x에요 그 다음에 미사일 y 좌표 자 파이터의 위드를 2로 나눠요 즉 즉 뭐냐 미사일을 현재 비행기의 중간에서 나가게끔 x 좌표를 잡아주고요 y는 뭐 전체 y 좌표에서 그 비행기의 크기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주선 전투기의 그 앞부분의 중간에 발사되게끔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미사일 xy 그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떻게 하죠? 미사일 x와 미사일 y를 그 좌표 값을 그대로 저장해줍니다 저장해줘야 돼요 여러 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사일 여러 개가 발사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만들어 볼게요 자 미사일을 발사한다 라는건 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 파이터 그리고 자 비행기 그렸죠 비행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 미사일 변수가 length를 구해요 length 즉 1개 이상 되면 즉 0이 아니면 자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죠 이제 미사일 뭐 여러 조건에 따라서 자 Enumerate를 미사일 xy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i와 bxy 그래서 bxy가 첫 번째 부분에 어떻게 해요? 마이너스 10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사일이 위로 발사되잖아요 그래서 y 좌표로 치자면 마이너스 10씩 이 미사일이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일 우리 그 여러개니까 이 부분에 bxy 부분에 대한 그 값을 이쪽에 넣어주죠 즉 마이너스 10만큼 이동된 값이 미사일 xy 라는 그 리스 값으로 바뀌어야죠 미사일 xy 그 값이 현재 마이너스 10만큼 이동된 값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게 뭐냐 미사일이 화면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화면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? 그럼 미사일 지금 이 리스트에서 제거해줘야겠죠 bxy를 제거해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미사일이 실제 0이 아니면 다시 한번 bx와 by bxy 자 어떻게 하느냐 그려줘야죠 이제 미사일을 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미사일이 한번 해볼까요? f5 오케이 자 움직이는 거 잘 되고요 자 움직이고 미사일이 잘 발사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미사일 발사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뭐 없앨 게 있어야죠 자 운석을 떨구겠습니다 자 운석 운석을 그냥 떨구면 재미없어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자 운석을 30개나 준비했습니다 자 30개를 다 어이구 너무 많다 png 자 운석 30개를 랜덤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뭐뭐가 있는지 정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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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만 하고 이렇게 오 6에 30 좋아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바꿔줘야겠죠 1 2 3 4 5 자 뭐 운석을 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운석이 단순하게 하나만 있으면 그 게임의 전체 다이나믹스가 좀 감소되겠죠 그래도 이 조그만한 미니게임이지만 좀 재밌는 다이나믹스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운석을 몇 개 총 30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30개 부분을 이렇게 전체 파일의 패스를 옵스 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30번째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30개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석이 랜덤하게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자 운석을 랜덤하게 가져옵니다 결국 불러오는 시점에서 랜덤으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자 락 이미지라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30개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고릅니다 근데 운석의 크기가 좀 달라요 다 그래서 운석 가져온 그림의 실제 크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걸로 폭과 너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옵스 뭐야 자 이 부분에 가져오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운석의 초기 위치 자 이것도 랜덤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 왜냐 여러분 게임에 운석이 같은 데만 나오게 되면 없애기 얼마나 쉽겠어요 우주선이 한 곳에서 그냥 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운석 위치를 X 위치를 좀 바꾸고 Y는 이제 맨 첫 번째부터 꼭대기 높이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락스피드 즉 운석이 떨어지는 스피드인데 이건 초기값을 2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운석이 어떻게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진다는건 Y좌표를 계속 이렇게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음 자 이 부분 자 운석이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고 화면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락Y Y좌표로 움직이니까 운석은 그래서 락스피드 아까 2로 정의했던 부분을 락Y에 적용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운석이 지구로 떨어졌어요 즉 패드의 전체 그 크기보다 락Y좌표가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운석이 화면 밖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운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락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운석을 새로 고르겠죠 새로 고르고 이미지 크기 다시 고르고요 그렇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운석을 실제로 그려야겠죠 rockX좌표 rockY좌표 다 됐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좋아요 근데 물론 물론 어떻게 해요? 미사일을 쏴도 파괴가 되지 않아요 파괴되게 만들어 볼까요? 미사일로 운석 파괴하기 자 근데 파괴되는데 여러분 그냥 뭐 운석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폭파되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explosion.png 파일을 가져와요 자 그리고 실제 전투기 미사일의 운석이 맞았을 때 맞았을 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줘죠 이제 shot 맞았을 때 그리고 shotCount 개수 카운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운석이 놓쳤을 때 놓쳤을 때에 대한 정보도 좀 카운트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했고요 어 오케이 explosion 글로벌 변수로 explosion 둘 다 넣어줘야겠죠 오케이 넣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운석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미사일을 발사 그리는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자 미사일을 어떻게 해요? 운석을 마쳤을 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bxy1에 만약에 bxy1에 0번째가 rockX 즉 돌 운석 위치 이게 돌의 부분에 겹치냐 안 겹치냐는 체크하는 부분이죠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이 운석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? 기존 미사일을 그 제거해줘야겠죠 미사일이 이제 운석을 마쳤으니까 그리고 is shot이라는 그 플래그를 true로 바꿔줍니다 true 그 다음에 shot count 맞췄으니까 shot count 1 더해줘야겠죠 1 더해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죠 터지는 부분 그럼 is shot 맞췄고요 운석을 실제 그리기 전에 여기죠 운석을 실제 그리기 전에 이 부분에 만약에 is shot 아까 우리 플래그로 뒀던게 true로 바뀌면 즉 맞췄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폭파해야죠 폭파해야 되니까 explosion 아까 넣은 부분 그래서 운석이 폭파되는 그림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폭파시켰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운석을 그려야겠죠 새로운 운석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is shot은 아까 true를 다시 false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파괴되는게 보일거에요 자 떨어집니다 파괴 파괴 자 이제 운석이 파괴되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괴한 운석수랑 놓친 운석수 이렇게 우리가 게임 스코어 정보가 있어야지 게임 할 맛이 나죠 자 define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다 이 정도에다 할게요 아 위에다 할까요 자 define write score 카운트 정보를 받으면 얘는 물론 게임 패드를 그려야 되니까 게임 패드 글로벌 변수 파이게임의 font에 자 여러분 그냥 일반 폰트 말고 우리 나눔 코딕으로 좀 이쁘게 사이즈는 20 이쁘게 좀 표현을 할게요 텍스트 렌더 해야겠죠 렌더해서 렌더링하고 파괴한 운석수 이렇게 그 다음에 카운트로 온 변수를 스트링으로 좀 변화해줍니다 근데 이거 파괴한 운석수 색깔을 음 뭐 좀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이 RGB 다 흰색으로 됐나요 음 그 다음 bleed text 10 위치에가 10 0 그러니까 왼쪽 위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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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타 score 그리고 운석을 놓친 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니까 그냥 복사해 볼게요 right score 대신에 right 놓친거 past 그렇게 해주고 얘는 위치가 뭐 한 이 정도 오른쪽 위쪽에 띄우기 하고 그 다음 얘는 빨간색으로 좀 강조할게요 RGB니까 R을 주면 레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넣고 자 어디다 해야 되느냐 자 운석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미사일의 운석을 어딨냐 실제 미사일의 운석을 맞췄을 때 맞추면 이제 score를 증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shotCount라는 변수를 반영하고 플러스 1로 해줬으니까 이게 그 밑부분에 shotCount로 실제 운석을 맞춘 점수가 표시되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거죠 pad height보다 이제 운석 y좌표가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거는 rockPast라는 거를 1로 1을 증가시켜줄게요 그러니까 놓친거니까 놓친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다 된거 같아요 F5 좋아요 왼쪽으로 이제 뜨죠 욱스 이거 안바꿨다 다시 자 그냥 카피를 했더니 파괴 운석수가 아니라 뭐죠 놓친 운석수 자 다시 실행 자 됩니다 놓친 운석수 파괴 운석수 이제 증가되죠 이렇게 자 놓친거 놓쳐볼게요 자 놓치면 1 이렇게 증가하죠 잘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석을 맞추면 속도를 좀 증가시켜야죠 이게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운석을 맞추면 속도를 증가시켜 볼게요 자 이즈샷 아까 이 부분 있었죠 이즈샷 맞췄습니다 맞추면 어떻게 해요 rock스피드를 0.2 0.2 0.2 0.2 이건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10 자 근데 여러분 0.2씩 증가하는데 10 이상이 되면요 10으로 그냥 맞춰줍니다 왜냐 여러분 10 보다 빠르면요 뭐 게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해서 해볼게요 자 실행 자 맞췄습니다 0.2 0.2 씩 제가 증가되게 해 놨어요 느껴지시나요 조금씩 빨라지는거 그죠 맞춰면 맞출수록 운석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자 확인했구요 자 그 다음에 전투기가 운석이랑 충돌 충돌하거나 운석을 놓치면 게임오버 여러분 게임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파괴되거나 게임오버가 되면은 게임을 좀 정지하고 다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자 이걸 추가해 볼게요 자 게임에 메세지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메세지 함수를 통해서 자 메세지 함수 정의를 합니다 아 이거는 사운드는 나중에 할게요 자 텍스트 폰트 파이게임에 폰트에 폰트 자 이거는 게임 메세지 60 정도로 좀 크게 출력을 할게요 크게 텍스트 폰트에서 렌더해서 자 색깔은 레드 메세지니까 좀 강조해서 그 다음 텍스트의 포지션은 실제 텍스트의 캣 랭스를 통해서 실제 포지션을 정해주고요 정중앙에 출력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나누기 2씩 하죠 플리트 텍스트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화면에 출력을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부분이고 게임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업데이트 해줍니다 화면을 좀 업데이트 해줘서 아 이거 아 이 부분이 좀 뒷부분인데 미리 들어갔네요 자 슬립만 걸어줄게요 슬립하고 우리는 동전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다시 한번 또 실행이 됩니다 슬립 2초 쉬고 게임 다시 실행해줘 이런거예요 그 다음에 crash crash 되는 부분 즉 충돌 났을 때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메세지 함수에다가 전투기 파괴됐다라는 부분을 호출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오버 됐을 부분 자 게임오버되면 어떻게 돼요? 게임오버됐다 띄워줍니다 자 됐구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운석이 충돌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벤트를 어디다 넣어주느냐 자 전투기가 위치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위치가 바뀌어서 실제 다음 전투기를 그리기 전에 락 전체 락의 좌표와 y좌표만 보면 안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체크를 해줘야겠죠 아이고 파이터 스프링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어 이거는 이제 충돌나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충돌 자 그래서 이 y좌표 x좌표를 보고 실제 운석이랑 비행기의 어떤 부분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체크해서 만약 겹치면 크래쉬 충돌이 났다 라고 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 운석을 놓치면 여기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놓치게 둘 수가 없잖아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좀 게임을 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놓친게 3개다 그럼 게임오버 3개 놓치면 게임오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옵스 씬텍스 에너 음 옵스 크래쉬 아 오케이 xy 어 음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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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는데 뭐지 자 이렇게 뭐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락 엑스도 오타 났고 음 크래쉬 크래쉬도 오타 났네 자 크래쉬 크래쉬 어 있는데 이렇게 위치가 달랐어요 이게 이제 파이썬은 이걸 잘해줘야 돼요 음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부딪쳐봐야 알겠죠 어 전투기 파괴 부딪치면 전투기 파괴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놓쳐봐야죠 3개 이상 놓치면 게임오버니까요 하나 놓쳤고 두개 놓쳤고 자 세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게임오버 자 잘 출력이 되죠 자 다 됐고요 이제 게임은요 여러분 소리가 없으면 뭐 게임하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각종 소리를 좀 넣어볼게요 익스플로저 사운드 좀 파괴되는 소리 여러분 파괴되는 소리가 저는 하나만 넣지 않았습니다 자 무려 4개나 준비했어요 자 4개 왜냐면 여러분 운석 크기도 다른데 파괴되는 소리도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4가지 사운드를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미사일 미사일이란 글로벌 변수랑 그 다음에 게임오버되는 오버사운드 자 이렇게 두가지를 없어 사운드를 뺐네 자 미사일 사운드와 게임오버사운드 두개를 전혀 좀 글로벌 변수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이게임 믹서 뮤직 로드에서 그 실제 우리 음악 파일들을 받을텐데 뮤직 웨이브 파일은요 제가 배경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 배경음악인데요 뭐 찾다가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유튜브에서 어 찾았는데 아주 좋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좋은걸로 찾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일이 발사할때도 사운드를 내줘했기 때문에 미사일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게임오버사운드 사실 게임오버사운드는 제가 뭐 녹음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찾으니까 멋있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 멋있는 웨이브 파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하는 부분이 끝났구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게임 중에 어 미사일이 발사할 때 미사일 스페이스 누르면 미사일 사운드를 플레이를 시켜줍니다 그럼 미사일이 퓨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아 자 미사일 사운드 게임오버는 여기 안 쓰이지 자 여기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메시지 출력할 때 여기 있습니다 게임 메시지 출력할 때 게임오버가 있습니다 게임오버 자 게임오버를 하는데 여러분 게임 메시지 출력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배경음악 우리 재생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음악을 잠깐 멈춰줘야 돼요 게임상 음악 정지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오버 사운드를 플레이줍니다 너 게임오버 됐다 그리고 슬립2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경음악 스탑했던 거를 다시 플레이 해줘야죠 왜냐면 우리는 계속 게임을 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배경음악을 재생을 다시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운석을 만들어 주는 부분 자 여기 처음에 운석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이 부분에 뭘 해줬느냐 운석이 새롭게 생성되는과 동시에 뭘 해주느냐 바로 사운드도 우리 여러 사운드 정해놨는데 랜덤으로 좋은 소리 그 폭파되는 소리 랜덤으로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디스트리 사운드로 이렇게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해주고요 어 그리고 운석이 파괴되는 건 실제 맞췄을 때 이즈샵 우리 아까 이즈샵 있었죠 이즈샵 맞췄을 때 맞췄을 때 이 파괴되는 그 그 폭발 그림 그려주고 여기에 디스트리 사운드를 플레이 해줍니다 재생 자 그런데 재생 이제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새로운 운석 만들면서 이때 우리 또 뭐 해줘야 되느냐 그 디스트리 사운드를 또 랜덤하게 골라줘야겠죠 그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동작을 하는지 한번 우리도 확인해 볼까요 F5 좋아요 자 게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나요 자 소리 잘 나죠 배경음악도 나오고 미사일 쏘는 소리 그리고 파괴되는 소리도 나오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를 지켜라라는 파이 슈팅 게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 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가지고 뭐 다양한 또 변형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소리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좀 더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게임하는 만드는 과정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좋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환 컴퓨터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